통해서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인력 간 교류, 그 다음에 협력 정렬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입니다. 교육기관 간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학교들마다 좋은 장점들이 있고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서로 공유되지 않아갖고 다소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데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교육기관 간 연계라든지 그 다음에 국토부가가 살려낸 인력의 안성사업 이 사업과의 연계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를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접근과 시공관리자 시공기능인의 인력 품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 한옥 및 한옥을 지정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우수한옥을 선정을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수한옥들은 세 채 이상 지은 사람들의 명단을 먼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확보를 해서 나중에 한옥이 지포시하는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면 아무래도 경험체들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나타났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한옥포트를 통한 공개라든지 또는 협회 또는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인력 품을 구축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랑 관련된 내용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걸 공개하기 전에 그 업체의 실력이라든지 시공력이라든지 이런 걸 담보할 수 있는 기준들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 같이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기관과 실력 사업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기관과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교육기관과 지역기관 또는 단체 그래서 실제 보시면 지자체랑 한옥학교가 같이 하는 분들 공공관출문을 할 때 지역에 있는 한옥학교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옥학교랑 지역기관 및 단체 실제로 군부대 내에 정자 지어주는 일을 하는 그런 자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잠깐 이렇게 잘 놓치고 있는 부분인데 통일부에 수많은 탈북인들이 있습니다. 사회에 정착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 교육 중에 이런 한옥 관련된 교육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로 저희가 승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드리는 건데 통일부와 관련된 탈북민 교육과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준비는 해가고 데이터는 모아가고 있는데 국가도 포털을 통해서 인증된 교육을 받은 수료수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이 잘하는 걸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이 한옥 지식임 이래서 질문에 들어오면 이분들이 직접 네이버 지식임과 같이 답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생들이 이런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동의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발표보다는 아마 오늘 토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발표해 주시는 분을 모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보살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지금 발표를 하고 토론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동안 저희가 섭외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새로운 제도란을 만들거나 등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 시간에 많은 내용들이 토론이 되었으면 하는 반응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국가 한옥센터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한옥 전문료의 양성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른바 구체적 실천 방안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세 분의 발제가 모두 끝났습니다.